이거는 비보기 아니 근데 오늘 레전드 방송 아니야? 이 정도면? 사랑해요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잘 먹겠습니다! 아따 맛있다 그치?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지금 술 안 먹었으면 배불러져서 못 먹었을 거 같아 뻥이 한 상태 다 먹을 수 있지? 언제까지 뻥칠 거야? 내 방송에 진실이란 없어 뭐든지 세상까지는 아따 좋다 아따 좋다 대박이다 근데 이러고 있다가 친구들 다 가면 진짜 무서워 무서워 내가 다 가네? 너무 무서워 그냥 한 잔 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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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하면 먹겠나? 어? 아 유진스 500개지 유진스 주고 한 잔 하자 비웃기 대박이 보지 세일아 너야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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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빨리 갔다 다시 빨리 갔다 다시 빨리 갔다 왼쪽으로 이거 진짜? 아 방송을 자 오빠는 세일을 제일 측근해서 봤잖아 세일의 장성은 뭐야? 1,2,3위만 딱 얘기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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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세일이 일단 뒤끝 없지 앞에서는 똑같아서 뒤끝 없지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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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애? 두 번째 장점 응 점이 많다?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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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랑 의리가 있어 맞아 맞지 맞지 어 의리 진짜 그러면 세일의 단점 아직은 모르겠네? 어머 오빠 애드도 알아 나 오빠 나 18조파라고 싸우고 어? 보고 싸고 사거나 난 다 먹었어 왜 툭툭해? 툭툭툭 툭툭툭툭 아직 다 안 풀렸어 그날 더 돈독해졌어 곰팡 갔다는데 지금 오빠하고 싸워 정려 난 질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없어 만일 기울이니 별풍선 도백해 감사합니다 가보자 어 차 차가워 차가워 안 돼 안 돼 안 돼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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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 병 더 깠으면 좋겠어 한 병 오빠 왜 이렇게 잘 먹어? 아니 먹을 때 저 처음처럼 아니 이거 처음처럼이지 이거 내가 음식에 줬던 거야 눈치게 그래 명하다 갱글렬 한 병이 더 보인다 그래? 예 이따 혼자 먹으려고 꼼쳐놨다 그래? 아유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러면 우리는 남자 오빠는 여자한테서 누가 먼저 맞나 해볼까? 내가 먼저 전화할게 어 뭐야 너 어디다가 온 거야 25초 62 캡처 아 씨바 안 받네 누구한테 했는데? 저는 10 진짜? 나도 4년만에 전화 안 돼 몸이 찐 전 남친 여보세요 뭐 했어? 뭐 했어? 아 나 술 먹고 없지? 아 술 먹었어? 술 뭐 먹었어? 술 못 먹었어? 아까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나 오늘 차 해도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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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년만에 전화했어 진짜 반항통에 물어 하하하하 근데 차는 차에 나 오늘 방송 역대급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 정말 장판 더 방송판 좀 줘 내 번호 차단돼 있으니까 나 너 오세요? 뭐해? 누구세요? 나 세이 아 씨 진짜 뭐야 아 뭐해? 개쌉 이거 아니야 이거 세이 지켜줄게 이 씨 아 아 아 아 아 이 미친새끼 아니에요 이 씨 아 이 개새끼 뭐야 둘 둘 둘 나 이거 그냥 한 잔만 없어봐 너 먹어 너 먹어 여보세요 나 잊은 지 오래야 나 오빠 이제 오빠 차려 우리 9초 나 14초 여보세요? 뭐해? 저 이제 자려고요 그래서 우리 언제 뭐야? 그러니까 지금 주소 찍으면 너한테 달려갈 수 있어 오빠 충주 아니에요? 오빠 충주인지 어떻게 알았어? 말해줬잖아요 아 오빠가 말해줬구나 오빠가 중계했구나 미안해 오빠 술 먹어서 한번 전화해봤어 아 진짜요? 어 아쉽네요 아쉽다고? 무슨 무슨 아니 그냥 심실해서 전화해봤다는 거죠? 아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니까 무슨 소리야 조만간 보러와요 오빠 둥근 애가 떴습니다를 봐줄 거야? 아 좋은데요? 오빠 오빠 오빠가 조만간 대구로 놀러 갈게 기다릴게요 응 들어와요 네 아씨 있어 이봐 썩녀네 썩녀 이러다 나한테 부정타기만 해 아주 야 나 이거 야 야 니가 더 부정스러워 봐봐 봐봐 조정아 제대로 됐어 지금 완전히 손님이라고 시발 그때 만났었어? 그날 왔는데 오빠한테 변했지 그래서 이렇게 변했는구나 너 우리 집에 부정만 가져와봐 나비 시녀님이 도와준다 내가 아씨바를 들었는데 그날 만약에 잤다 오지마 그냥 하루 쉬어 그냥 근데 100% 많은데 100%다 300%다 300%다 아 너무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너무 재밌지 않네 나비 시녀가 갑자기 나비 시녀가 되고 아니야 뭐하는거야 얘 한잔해 한잔 빨아 그냥 어 무슨 일이야 싸우는 스타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와주겠소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춤추에요 자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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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유 사랑을 위해 사랑해주세요 미니 미니여자 슈퍼 사랑요 빨래가 안 끝났어 사랑요 사랑요 다리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